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설이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들 힘겨운 장세였을텐데요. 저도 이제 오늘은 여유로운 점심을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완전히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쌍꺼르로 순매도를 하고 삼조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파생시장에서도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옵션에서도 푸드옵션 시장이 떨어지면 이익을 내는 푸드옵션을 사고 콜옵션을 파는 주식선물까지 내다 팔고 이런 완전히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하는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금이 강세장이 끝나는 그런 징후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 0.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세심하고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중에 좀 분석을 좀 세심히 하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조금 분주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이유는 시장이 이제 밀린다든지 하락장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어려운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이제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제가 좀 반응한다든지 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비중에 대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크를 좀 회피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징후가 이제 보이면 제가 강한 어조로 또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흐름 자체가 이제 추세가 꺾인다든지 하락장으로 간다든지 엄청난 큰 리스크가 발동됐다든지 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장 마감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일단 수급으로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됐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3조원 순매도. 선물까지 다 내도 팔고. 그래서 야 이거 5월이 돼가니까 셀인 메이? 이제 여름 휴가 전에 이제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증시의 어떤 패턴? 그거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슬금슬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월달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폭락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방을 이렇게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심장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더 드리고 드리고 해야지 오늘 상황만으로 이제 조정이 또 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매일마다 복귀 방송을 하니까 어떤 징후들이 좀 명확하게 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장에서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또 얘기를 드리면서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5% 빠졌고요. 1171포인트. 종가 기준의 사상 최고치를 어제 냈는데 단 하루 만에 또 되밀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한 두 배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도 0.9%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나았죠. 왜냐하면 오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폭탄 매물을 쏟아내는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 매물에서 조금 자유로운 게 코스닥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의 일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쪽은 반도체, 2차전지, 소재주 일부들은 사실 좀 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1% 안짝으로 하락을 좀 방어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해외 시장이 두드러진 게 일본이 코로나가 다시 또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신규 1일 신규 확진자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어요. 70만 명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유럽은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인도라든지 신흥국에서 폭발적인 증가를 지금 보여주더라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명을 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잘 개인 방역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지금 해외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손을 아예 놀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인도 같은 국가들은. 그래서 진짜 해외여행을 한 3, 4년은 못 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주식으로 연결시킨다면 내수시장 안에서의 어떤 소비로 돌려질 텐데 하면서 백화점이라든지 국내 유통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그래도 꾸준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해외에는 코로나가 엄청 심각하다. 그래서 해외에 가족, 친지분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치료제도 많이 보급되면서 빨리 나아져야 될 텐데요. 어쨌든 변이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어떤 압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던 게 갑자기 나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슐렁거리고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고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제히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그런 스타일의 자금들이 빠져나간 거지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메이저 어떤 주도 수급 자체가 빠져나간다든지 시장의 추세가 꺾이는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12년 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팡 터지고 우리가 모르던 그런 리스크가 팡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은행이 망할까 이런 굉장히 리스크한 어떤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공포심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안전자산으로 좀 가야겠다 하는 자금들이 빠져나간 거지 시장의 어떤 볼류 자체, 추세 트렌드 자체가 무너진 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 중에 장 끝나고 나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본이 심각해지면서 긴급 사태 이런 것들을 발동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최근에 급나간 거는 자국에서의 어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본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한 종목들, 섹터가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행을 미쳤다. 전 세계 증시가 어찌됐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무너졌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도 1.7% 빠졌고요. 대만도 0.7% 빠졌고 상하이, 중국 증시는 사실 좀 코로나 타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렇게 양봉, 보합으로 마감되는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0.9% 빠졌고요. S&P 500이 0.6%, 다우가 0.7%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엄청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증시, 홍콩, 한국 증시가 그래도 1% 중후반대로 이렇게 빠진 거는 결국은 이제 자금 유출이죠. 신흥국에서 이제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결국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게 한 5시쯤인데요. 참 미국 선물 지수는 특이하게는 우리도 장만 끝나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네요. 지금은 좀 플러스를 보이네요. 러스델 2천 선물 지수, 다우 선물 지수 플러스. 나스닥 선물은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의 어떤 흐름 자체는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을 순매도, 기관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해서 개인이 거의 3조원 가까이를 순매해서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잠시만요.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1,000억을 순매도하면서 개인이 2,600억 순매수. 최근에 연기금은 계속 사죠.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을 우리가 좀 주매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서는 연기금이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종목들인지가 중요하다. 그것들은 시장이 조금 안정을 가지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다우지수가 이렇게 0.7% 빠져서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어떤 흐름은 아니고요. 나스닥이 정고점 부근에서 여기서 치지 못하고 좀 조정받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약간 좀 바라보는 기술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급들도 다소 좀 빠져나간 파상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파상이 워낙 이제 기술적인 거에 어떤 로직이, 알고리즘이 짜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우수수 나온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P까지 한번 보죠. S&P도 0.6%지만 크게 밀린 것까지는 아닙니다. 국채 수익률은 안정권으로 좀 1.5에서 1.6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안정권이죠. 오늘은 이걸 한번 좀 설명드려볼게요. 시장맵이라는 이런 어떤 뭐 HDS상의 이제 메뉴가 있는데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 거예요. 업종별로 이게 지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비중이, 아니 이런 업종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비중으로 좀 알 수 있는데요. 반도체나 IT 업종이 이제 들어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지수 기준입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34%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자, 하이닉스 같은 게 포함된 업종이죠. 그래서 IT 업종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가장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화학 업종인데 이게 정유 화학 업종 종목들도 있지만,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0% 정도, 11%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10.7% 비등한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10.4% 정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죠. 운수장비는 이제 자동차,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의약품.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그 셀티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이 정도가 이제 덩치 큰 그런 의약품 업종이 이제 SK바이오팜은 서비스업종에 포함되군요.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그리고 이제 많은 제약기업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6.5%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거는 이 정도가 이제 거의 메인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업종까지가 6.5%. 그 다음 유통, 철강, 뭐 운수창고는 이제 조선업종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보험, 통신 이런 것들은 3에서 1%이기 때문에 통신업종의 종목이 아무리 급등해도 지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기계, 증권. 증권은 따로 있군요. 금융은 이제 은행하고 은행 쪽이라 보면 될 것 같네요. 금융지주들. 그래서 뭐 증권, 건설, 뭐 건설이 막 상가가고 이래도 지수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 2차전지, 그리고 금융업종, 이제 은행, 은행 쪽,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 플랫폼,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바이오. 이 업종, 이 여섯 업종이 지수 영향력을 가지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빠졌죠? 네, 종이목재 뭐 이거 0.19% 비중이니까 뭐 거의 영향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알고 계시면 그나마 이제 아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지수가 크게 올랐겠구나. 오늘은 뭐 건설업종이 막 거의 대부분이 한 10%, 20% 급등했는데 지수가 올랐나 보니까 지수는 내렸어. 그래서 요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지수를 볼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차트 간단하게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차트가 이렇게 은봉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뭐 일단 뭐 하루 가지고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봉은 이렇고요. 월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 주봉 기준 괜찮은 흐름이고요. 일봉 기준 요게 21선까지 좀 빠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그런 흐름인데 지수 예측은 뭐 모르니까 코스피, 아니 코스닥 지수도 은봉 여기 있자 하면서 올선을 약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뭐 아직까지는 깔끔한 어떤 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폭탄 매물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은 뭘까? 첫 번째 코스피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요게 이제 쌍끄리로 이제 300억 이상을 순매수했는데요. 최근 보시면 수급이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해서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냥 막 싹 나오지도 않고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모더나라는 코로나 백신 회사가 한국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료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에 이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어떤 경향을 띠잖아요. 바이오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CM하고 있는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까지 같이 그냥 이제 기대감으로 쉽게 빠지지 않고 지수 하락에도 이제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기관이 그냥 와 투신, 사모펀드, 보험,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싹 다 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스타일과 신장의 어떤 분위기 이제 지금 감싸고 있는 어떤 화두, 트렌드가 뭔지를 바라보고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수급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강한 어떤 지수 하락에도 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뭐 금오석이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효성, 경동나비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컬 같은 거 2차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 코스하기 좀 두드러지죠.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이게 비트코인 그 코인 거래소 관련주로 좀 알고 있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 65억 정도. 외공과 기관이 쌍거래로 순매수하면서 추세적인 강화를 좀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죠. 굉장히 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갖고 계시다면. 외공과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와 주가 보면 이제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나오는 예상되는 실적을 보면 어 이게 비싼 건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기관과 여근들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이 만도체 같은 게 좀 많은 편이고 제 테마가 좀 특이하게 최근에 올라오네요. 보톡스 관련된 기업인데 외공과 기관이 이렇게 연기금까지 순매수하는 흐름으로 정고점을 좀 다가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동화기업도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제가 뭐 부담스럽습니다. 매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부각되지만 최근에 워낙 이제 리모델링 뭐 이 뭐 목재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가구나 리모델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동화기업이 이제 그런데 들어가는 목재를 또 본업 자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부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업 자체 어떤 상당히 트렌드한 어떤 흐름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이제 상당히 어떤 쌍호재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오늘 같은 날도 팔지 않고 순매수하고 외국인까지 사는 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를 많이 느끼는데요. 주식에 있어가지고 매도의 어떤 기준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많이 올랐고 내 계좌에 어이 나 이 정도는 만족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좀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업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실적의 방향이라든지 지금 뭐 이 산업의 어떤 단계 뭐 초기 단계인지 뭐 성숙 단계인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서 바라봐야지 기준을 가지고서 매도의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야 나는 50% 이익 났으니까 나는 100% 이익 났으니까 만족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시장은 중요하지 않지 아니 그거는 내 소관이지 내 사정이지 어 그 기업과 그 시장이라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산 가격에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기준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매수한 가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굉장한 또 그 수주를 또 냈던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뭐 외국 기관이 또 싼그래를 순매수하는 그 흐름이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꺾일 수가 없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많았던 그런 시장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을 반도체 종목을 싸게 살 거라는 그런 기회로서 메이저는 좀 판단한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청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거의 대부분 빠져가지고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싹 다 그냥 빠졌고 시총이 1위부터 지금 19위까지 다 빠졌고 SK가 이제 2.8% 상승하면서 이 종목은 오늘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금지령을 시행하면서 국내 화학기업들이 개발한 생분해 플라스틱 이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SK, SKC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을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추세적으로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런 모멘텀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SK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7% 제일 쎘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센 흐름을 보셨고 SK바이오판도 최근에 이제 바닷건을 탈출한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기관이 이제 계속 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10만원이 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볼 땐. 그리고 뭐 금호석유 같은 거.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았던 것들 위주로 좀 강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보면 뭐 제넥신이 1% 강세 원익아이패스 반도체 장비 LNF 2차전지 소재 그래도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쪽에서 몇 종목은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네요. 컴퓨터수가 이제 29일 또 이제 신작을 발표하기 출시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된 것 같고요. 셀리버리는 뭐 약간 좀 반능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슈가 있었네요. 크롬병 치료제 캡슐 제형 생산 소식이다.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인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 데브시스터즈 수급 좋았던 것들 위주로 좀 강했던 것 같고 엔지캠이 계속 강하네요. 3% 그래서 요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오늘은 뭐 지수단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단에 이제 체크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외국 기관이 폭산매물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뭐 장중에 이제 시황 이제 종종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외국인 수급도 여러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매도해서 나간 어떤 나갔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류에 의해서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이제 이렇게 좀 대규모 매도가 이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의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단기적으로 파생을 연계해서 움직이는 해치성 자금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자금처럼 패시브적으로 움직이는 자금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패시브적으로 나가는 자금들과 이제 이제 어차피 이제 대량의 어떤 현물 매물이 나올 때 파생도 같이 내려치면서 또 이제 양방으로 좀 이제 파생으로 좀 벌충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맞물렸던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도 이제 대외적인 환경 조건면에서 일단 리스크를 회피하자는 그런 자금들이 움직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작년부터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런 경우는 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요. 뭐 그 날만 본다면 앞으로 장이 무너질 것 같지만 뭐 그런 구간들을 넘어서면서 코스피는 지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은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최대 자금은 한국 증시의 리레이팅에 배팅하는 그런 성장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자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조정은 조정일 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국이 심각해진다면 되려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신 CMO 업체들 최근에 모멘텀 받았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진다는 것은 경기 회복이 더뎌진다는 거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게 조금은 약화될 수 있다는 걸로 투자 심리랑 수급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시세를 좀 더 강하게 수급은 어찌됐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주들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오늘 장중에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점심쯤에 제가 좀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하냐. 코로나가 이게 나아졌다가 또 심각해졌다가 나아졌다 심각해졌다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정말 이거는 종식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참 어려운... 어떻게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누적 확진자입니다. 인도가 1,500만 명, 브라질이 1,300만 명, 미국이 3천만 명으로 1천만 명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인도가 지금 27만 명, 3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브라질도 6만 명, 미국이 2, 30만 명씩 늘어나다가 지금 그래도 6만 명, 20일에는 3만 8천명 해서 미국은 그래도 백신의 어떤 효과가 좀 발휘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신국들도 맞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정의원 특사 가서 미국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도 지금 백신이 부족하다고 하죠. 자국에 써야겠죠. 그걸 해외에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백신과 치료제를 자국이 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해외에서 이제 백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거 종시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해외에다가 계속 의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 이제 뭐랄까 목줄을 해외에 맡겨놓는 거거든요. 다른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응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는 하루에 70만 명, 65만 명, 70만 명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도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흥국의 지금 코로나19 확산 우려, 미국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금리의 하락 재료로 작용한 걸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러는데 이거 무슨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가 좀 나올 수 있겠느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경기가 살아나다가 다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급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요. 신규 확진자 수추위가 검은색하고 빨간색 선이 유럽과 미국인데요. 6만명, 7만명 해서 작년 말쯤에 이렇게 높았던 지점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낮춰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전 세계 쪽은 지금 이렇게 작년 말에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77만명 이렇게 더 확산되는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이렇게 좀 천명 이상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400명에서 한 600명 사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비슷하게 그래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주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 속도를 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1000명당 일간 접종 장수인데요. 그만큼 지금 백신 혜택이 이런 선진국에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브라질이 여기 이제 섞여 있는데 좀 낮죠. 미국이나 유럽 다른 국가보다는. 그만큼 선진국 위주로 지금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 효과가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경제 활동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그래서 백신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이스라엘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뭐 일본의 코로나 확산 뭐 이런 것들 뭐 전세계 이제 코로나 확산되는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제 해외여행 제안 발표를 하면서 뭐 경기 민감주민 산업제 뭐 금융 여행 레저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하락, 낙폭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수를 좀 낮추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과거와 달리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 또한 차일실험 매물로 부진하다 보니까 뭐 낙폭이 좀 확대됐다. 반면에 이제 견고한 실적 발표된 기업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 석격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은 좀 제한됐다. 결국 이제 미국 증시는 코로나 확산 및 경제 정상화 지연 영향으로 하락한 걸로 추정이 된다. 미래세 증권에서 나온 리서치 오늘 글로벌 보고서인데요. 어쨌든 어제 이제 msc의 한국지수 etf도 0.2% 신흥지수 etf도 0.8% 정도 빠지면서 오늘 약세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인도, 브라질은 물론 미국 또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미 증시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 또한 차익실현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익실현 성격도 많이 있었겠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한 것 중에서 그래서 그런 욕구도 조금 더 높아지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패턴화된 게 좀 이런 게 있죠. Sell in May라 해서 5월에 팔고 9월에 사면 된다. 그런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경향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통계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보시면 연중 보면 연초 이제 쭉 이렇게 월간 평균 수익률입니다. 이게 월간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5월에 딱 찍고 좀 빠지다가 이제 여름과 앞두고서 좀 빠지다가 이렇게 또 9월에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사면 연말에 이렇게 좋은 어떤 경향을 그동안 보였다는 거죠. 2000년 이후에서 Sell in May라는 어떤 그런 어떤 수식이 증권가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요.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려가면 뭐 증시가 좀 좋고 올라가면 이제 뭐 약간 좀 시장이 공포지수로서 이제 좀 안 좋은데 2000년 이후 월간 기준 최저 범위가 12포인트에서 20포인트가 평균인데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17포인트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더 떨어지는 거는 통계적으로 좀 덜 낫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 더 크게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느냐. 요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고용상환도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 뭐 ISM 제조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2000년 이후 최고치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뭐 고용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연준의 테이플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뭐 주식시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제 과거 계절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조정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의견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시중 금리 상승 과정에서 S&P500 지수 퍼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S&P500 지수 퍼 최근 고점이 한 27배 정도에서 현재 24배 수준 정도로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뭐 지수 조정 차원보다는 이익 예상 EPS 12개월 이제 향후 12개월 예상 이제 주당 순이익이 125달러에서 176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여기에 따른 퍼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 그래서 퍼 하락이 지수 조정이 아닌 기업 이익의 증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추세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어떤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조정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추세적으로는 완고하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것에 관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좀 냈는데요.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 발췌하면 이번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낸 것은 반도체 이외에 이제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만들어냈고요. 경기 회복 및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불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만들어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만들어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총 대비 4월 외국인 순매수 대금 비중으로는 통신서비스 통신조도 좀 많이 샀죠. 통신서비스 건설 철강 소매 기계화학 다 경기 민감 섹터죠. 그러니까 경기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뭐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주가가 정체 국면이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강세 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들은 4월 들어서 코스피를 약 2.9조원 순매수 했다. 오늘 1.4조원을 그냥 패대기 처벌했네요. 업종별 순매수 강도 측면에서는 반도체 업종도 순매수를 하긴 했지만 통신, 건설, 유통, 기계 등 업종을 더 강하게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중 측면에서 이런 업종들을 더 강하게 배수를 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경기 민감 업종을 골고루 순매수한 것은 결국 경기 정상화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다. 최근 금리, 환율 등 안정적인 맥그루 변수는 이번 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올해 1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속도는 다소 좀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파란색 선인데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점점 낮아지는 기자효과들이 좀 발생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랑은 좀 결론적인 어떤 의견은 좀 틀리지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은 이렇게 좀 증가하는 흐름 보인다. 정도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까지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까지 움직이면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LG와 2차전지 배터리 주들 작년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면 지수는 본격 강세 패턴으로 강하게 좀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가 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신고가라는 거는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정도 마무리를 지는데요. 작년 6월 15일 날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4.7%까지 빠졌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만 보면 진짜 지수가 한 3, 4% 빠져도 이상할 거 없는데 오늘 사실 코스피 1.5%, 코스당 0.9% 빠진 거는 정말 방어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늘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정도 수급에 이 정도밖에 안 빠져? 그만큼 저가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수급의 어떤 큰 거대한 키 자체를 개인 수급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개인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개인의 어떤 파워가 굉장히 강한 어떤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마시고요. 이 정도에 이 정도 방어했어? 진짜 시장 센데?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더 정확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추세를 믿고 또 기업의 어떤 실적의 방향성을 믿고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신다면 오늘 어떤 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진 않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가 이제 현명한 결정이고 판단일지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명확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장중에 계좌보면 또 이제 심란했을 텐데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서 현명한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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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